3,2,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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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2, 1... 1, 2, 1... 1, 2, 1... 1, 2, 1... 1, 2, 1... 1, 2, 1... 1, 2, 1... 일단 여기를 빨리 점령을 해버리고 B지역 가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긴 하고 1, 2, 1, 2, 1... 1, 2, 1... 1, 2, 1, 2, 1... 1, 2, 1, 2, 1... 1, 2, 1... 1, 2, 1... 1, 2, 1... 1, 2, 1, 2, 1... 1, 2, 1... 1, 2, 1... 1, 2, 1... 1, 2, 1, 2, 1... 1, 2, 1... 1, 2, 1... 1, 2, 1... 1, 2, 1... 1, 2, 1... 1, 2, 1... 너무 아프다... 와... 와... 너무 아프다... 이겼당... 잘하신당... 10킬 싫어? 10킬 싫어? 와... 와... 배틀 멘딕시... 10킬 싫어? 와... 10킬 싫어? 5km 됐 겨우 했는데... 막판에 가서 좀 많이 죽긴 했지만... A S 로딩하고 등급맥일때 프레임 드랍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